동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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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양의 동기만두 막양의 동기만두 강름만두 강름만두 내가 해야되나? 아니 그만 잘라 왜? 조금 내야지 여기 이게 앞서 때 오 음료마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아, 진짜요. 맘에나죠. 아니면 전화점 가서 오리도 타러요. 그렇죠. 이거 물만 하고. 바닥에. 아, 뷰가 아주 좋아요. 밤에 와서 좋아요. 아, 이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든지. 집업 같은 거. 집업 같은 거. 집업 같은 거. 여기 끝까지가 축적 건물소라고. 무적거랑 달라지는 데가 있어요. 고모 저수지. 고모리 저수지. 고모리 저수지에 고모리 카페에 고모리 식당. 여기가 남양주인가요? 네. 아니,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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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이게 뭐야, 고모리 꺼네, 여기가? 고모리 저수지 옆에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 대박이네. 여기는 투썸인데. 구글에도 10만 원의 고몰리가 없어요. 대구 큰데. 네.